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문제인 거죠 이 50대 중반의 교수들이 야간당직하는 것은 건강에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야간당직을 하고 그 다음 낮시간에 또 진로를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만 부각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당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공무원들도 다 야간당직을 했지만 그런 건 지금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의료진 번아웃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섬세하게 볼 수가 있었으면 이렇게 의료사태를 7개월이나 이렇게 8개월이나 끌어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을 다루면서 여기에 TV 조선이 서울의 언급실 파형을 여러분들 다룬 내용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상계백병원 아마 상계백병원의 언급실 전문의를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직하게 된 이유가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사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야간당직하고 다음 날 이어서 수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게 너무나 뭡니까 부정의 한 일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그렇게 혹사시킨 것이 너무나 부정의 한 일인 겁니다 그 부정한 일을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이르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거가 전부 다 뭡니까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조작을 했는데도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그 벌을 앞으로 얼마나 한국인들이 심하게 치르겠습니까 제가 저주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문제처럼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전문의들이 대개 40대 초반 중반 이 정도 나이일 겁니다 이분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전공의가 나가고 난 다음에 원래 여러분들 언급실이 과부하 상태였고 거기서 전공의가 나간 상태 더 과부하가 돼가지고 그 실상을 아무도 모르니까 7개월 8개월 그냥 누가 누가 이기나 그렇게 끝까지 끌어가겠다는 게 지금 관리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 지금 개원을 하고 계시는 송정혁 척주외과의사가 그대로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 야간 근무는 40대 중반이 마지막이고 50부터는 그야말로 순직을 각오해야 되고 의사들 평균 수명이 60대에 머무는 것은 젊었을 때 이렇게 몸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큰 것 같다 나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50대 중반에 야간 당직하게 되면 저는 거의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냥 때려 채웠을 것 같습니다 그걸 7개월 동안 끌어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분의 의사분 같습니다 F5님이 60세를 넘어서 당직 한 번 쓰고 나면 다음날 하루 쉬는 걸로 회복이 안 됩니다 며칠 지나야 겨우 제정신이 듭니다 이게 이런 제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 제도를 유지해온 것은 너무나 악한 짓인 거죠 이번에 고쳐야 되는 겁니다 60을 넘어가지고 당직을 할 수 지금 대부분 대학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펠로우들 전문의들이 당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급실 뿐만 아니고 전부가 다 전공의들이 빠졌으니까 전공의들이 대부분 당직을 많이 해줬는데 전공의들이 빠졌으니까 여러분 전부가 다 지금 의과대학 여러분들 펠로우나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다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에 기사를 보면 며칠 지난 기사인데 서초119가 안산까지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응급실 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 파주에 사시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응급실을 찾다가 경기도 파주면 여러분들 주변에 대학병원들이 꽤 있을 건데 이나대 병원으로 겨우 갔었는데 결국 돌아가신 거죠 서초고에 사시던 분이 뇌출혈이 왔는데 강북양 대학병원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갔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 하늘나라로 갔고 이제 분노보다는 무기력하다는 점 의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하는 것 같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50대 중반 교수가 당직하는 응급실 언제까지 가능할까 50대 교수가 당직하는 응급실이지만 마찬가지로 배우과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친지도 얼마 전에 갑자기 낙상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는데 서초고에서 여러분들 사건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안산에 있는 고려대 병원에서 받아주면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름도 재미난 겁니다 꽃밭 밤을 세웠던 50대 중반의 응급의학과 교수님은 아니 서초에서 안산까지 오면 어떡합니까 반포 정도에서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흔쾌히 환자를 받아줬다고 합니다 업무를 끝낸 국업대원들은 감사하고 또 미안해하던 친지에게 이런 상황이 익숙해서 괜찮다면서도 여기 뇌사진 찍으러 올 거예요 입원을 안 시켜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겨 떠났습니다 뇌출혈이 나타난 CT 결과를 본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의학과 신경외과에 협진이 있어야겠다며 다급하게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50, 60대 의대 교수들이 하루 이틀 건너서 응급실 당직을 선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중년의 교수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계신 분들이나 국민들이 쉽게 새겨야 될 것이 지금 한국의 여러분들 응급의로가 50대, 60대 의대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밥 먹듯이 서면서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국의 400군데 언급센터 가운데서 4, 5군데 발생하는 부분적인 문제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야간 당직을 쓰고 또 다음날 정상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50대 중반이 되면 야간 당직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야간 당직 쓰고 며칠 푹 쉬면 되니까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추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5, 60대 의대 교수들이 하루 이틀 건너 언급실 당직을 선지도 벌써 6개월째입니다 교수가 지금 당직 쓰시는 게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여러분들 대학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또 떠나겠어요 환자가 있기 때문에 떠나기가 힘든 거죠 지금 상황에서 환자를 그래도 보려고 노력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 교수 병원 경영진이 교수입니다 아니 경영진이 어떻게 교수입니까 경영진은 대학 병원장이나 이런 분이 경영진들이고 교수는 고용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남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게 막 함부로 그냥 내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전공위가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지만 교수들이 착지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돌아간 거죠 화가 나더라도 좀 이렇게 순화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교수가 고용된 자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이 이 50대 중반분들이 이렇게 이제 야근을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정작 의료 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몸으로 지금 때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어제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급실에 주야간 계속되는 전공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위들은 젊으니까 야간 당직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주목해야 될 건 이분들이 계속해서 당직을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자동주로 이제 작동이 될 수가 없겠죠 요 아